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당정협의회를 열고 난임 다둥이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일괄적으로 바우처 14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태아 1명당 100만 원씩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합니다.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해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기존 임신 9개월에서 8개월로 앞당깁니다. 또 난임 시술비 지원 시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와 같은 소득 기준을 폐지합니다.